주쭤네 좀 나아요 아무리 둘락거려도 거긴 눈에 안 띄어요 우리 소라언니 매력이 적은가봐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켜서 다가오게 만드는 나한테 반해서 온 거 아니에요? 이런 감정 처음이라면서요 숨겨놓고 혼자 하니까 좋아 잠겼는데 이것 좀 같이 덮어봐요 덜 쥐끄러워 나는 덕터기 모르는데 나 사실 조금 흔들렸다 저에서 나보고 한눈에 반해서 쫓아왔다니까 검사가 냄새 맡고 여기까지 왔어 어종철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습니까? 나 수업 못해 나 수업 못해 살려줘 내가 말했지 두 번은 안 당할 거라고 살려주세요 검철 살려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